명당 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자가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 보니 어머니는 양반댁에서 먹고 자며 주인집 일을 했고 아들은 나무를 해서 내다 팔며 겨우겨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계시는 양반댁에서 하인 하나가 아들을 찾아왔어요. 저 어머님 계신 곳에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예?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방에서 안 나오시길래 들어가 봤더니 밤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주인집의 본부대로 토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들은 허둥지둥 어머니가 일하시는 양반댁으로 가보았어요. 하인의 말대로 어머니는 안 계시고 길가 한쪽 구석에 흙을 모아서 만든 무덤이 보였죠. 무덤은 응달진 곳에 있었어요. 아들은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요. 두리번거리며 묘자리를 찾다 보니 주인집 밖 근처에 햇빛이 잘 드는 돌담이 보였어요. 아들은 주인을 찾아가 부탁을 했어요. 대감님 저 밖 근처 돌담에 저희 어머니를 묻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제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언감생심 명당을 찾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자 집주인은 그렇게 하라며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을 했으니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돌담의 돌을 주워내고 마음에 드는 곳에 묘를 쓰거라. 아들은 돌을 골라 평지를 만들고 빛이 잘 드는 공터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묘를 쓰고 난 그날부터 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나무도 많았고 장터에 팔러 가면 순식간에 나무를 팔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웬 아가씨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청년은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고 앞만 보고 집으로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장에서 봤던 그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가씨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 저녁을 차렸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청년의 말에 아가씨는 안으로 들어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다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청년은 늦은 시간에 여자를 보낼 수도 없었어요.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고 자기 눈 윗목에서 잠을 청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청년이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는 부엌 일은 물론이고 마당까지 깨끗하게 쓸어놓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청년은 용기를 내서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냥 여기서 저와 함께 살겠어요? 이날부터 청년과 아가씨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여보, 이 산중 말고 마을에 내려가서 집을 한 채 사야겠어요. 돈 걱정은 마시고 좋은 집을 한 채 골라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마을로 내려가 집 한 채를 봐주었어요. 아내는 금 한 덩어리를 남편에게 주며 돈으로 바꿔서 집을 사라고 했어요. 어, 이 금덩이가 웬 거요? 도둑질한 물건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강을 건너다가 주었어요. 이걸 어찌할 줄 몰라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니다가 당신을 만났어요. 부부는 금을 팔아서 집도 사고 논과 밭도 사서 풍족하게 살게 되었어요. 가난했던 청년이 묘자리를 잘 써서 발복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양반집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자리가 명당자리였단 말이냐? 당장 묘를 파라고 할 수도 없고 명당자리를 계속해서 내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대감은 다른 마을에서 장정 몇 명에게 돈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장정들과 함께 명당자리로 알려진 그 묘자리를 찾아갔지요. 이 묘를 파서 저기 산중턱에 이장하거라. 이 자리는 정과 똑같이 만들어 놓거라. 장정들은 묘자리를 처음과 같이 해놓고 이장을 했죠. 대감은 명당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이 마을에 유명한 직원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마을에 명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명당자리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묘자리를 잘 쓰고 발복한 남자의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려주며 그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마침 직원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대감도 그곳에 나가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은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명당이네 명당이야.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산을 올려다보았어요. 저기 산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산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직원이 산으로 올라가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감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쯤에서 멈춰선 직원은 또다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가 진짜 명당입니다.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자리인데 어느 직원이 벌써 묘를 썼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자리는 며칠 전에 장정들을 시켜 이장시킨 자리였어요. 대감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림 속의 미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기도 힘들었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데리고 밥이라도 구걸해서 먹이려고 했지요. 여보, 내가 저기 대감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아내는 남편을 앉혀놓고 대감댁으로 갔어요. 마침 그 댁에서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대감이 상을 받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대감이 바라보니 수건 안으로 보이는 얼굴은 절세미인이었어요. 저, 죄송하지만 밥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대감은 부엌에 있는 하인을 불렀어요.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밥을 좀 드리거라. 대감님, 오늘 저녁에는 밥을 좀 적게 해서 밥이 없는데요?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부끄러워하며 돌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대감은 하인에게 화를 냈어요. 그 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서 밥을 하거라. 그리고 자네는 이리 와서 여기 앉아 나와 같이 나눠 먹고 있으면 될 게 아닌가. 이리 올라오게. 여자는 마루에 올라가서 대감과 마주 앉았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여자는 더 아름답고 예뻤지요. 그만한 인물에 뭐가 아쉬워서 밥을 얻어 먹고 다니는가. 예, 저에게는 아픈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뭘 할 수가 있어야지요. 흠, 그래. 남편도 같이 왔는가. 같이 왔으면 들어오라고 하게. 여자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엌에 잘 차려진 밥 한 상을 주었죠. 남편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대감은 여자의 모습에 반한 나머지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이 마을에서 주막이라도 하겠나? 네, 정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저희에게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다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부부는 대감의 도움으로 마을의 작은 주막을 열게 됐어요. 여자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음식 솜씨도 좋았어요. 손님들은 처음엔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왔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는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집이 되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자 가난한 부부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자리가 잡혔죠. 대감은 그동안 한 번씩 주막을 다녀가긴 했지만 여자에게 수작을 걸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주막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자네에게 좀 서운하네. 자네를 이만큼 도와줬는데 그래 저녁상 한 번을 안 차리나. 여자는 우물쭈물거리며 겨우 대답했어요. 남편이 있어서 저녁을 대접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걱정 말게. 내가 자네 남편에게 편지 심부름을 좀 시키지. 대감은 여자의 남편에게 편지를 주며 자기 친구에게 전화하고 나서 꼭 답장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대감의 친구 집은 산을 두 개나 넘어야 했지만 남편은 대감의 심부름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일찍 편지를 가지고 집을 나섰죠. 남편이 나가자 대감이 찾아왔어요. 변지를 가지고 오려면 한 이틀은 걸려야 할 것이니 오늘 저녁에 내가 오겠네. 여자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 저녁 장사를 마치고 대감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은 걸릴 거라고 했던 남편이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그 먼 길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어? 산에 지름길이 났길래 그 길로 달려서 다녀왔네. 마침 주막으로 들어서던 대감은 남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자 언짢아하며 다시 돌아갔어요. 부부는 대감이 고맙긴 했지만 여자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부부는 주막에서 벌어들인 돈과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빈몸으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거지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감은 미안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서 저 착하고 불쌍한 부부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세월은 흘러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대감은 원님으로 지내는 친구의 생일을 맞아 그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장터를 지나고 있는데 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대감은 그 여자가 어디인지 낯이 익어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대감은 반가워하며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잘 살고 있는가 나를 알아보겠는가 나 때문에 그렇게 떠나게 돼서 미안하네. 대감은 여자와 인사를 나누고 남편의 안부를 물었어요. 자네 남편은 어디를 갔나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대감님, 제 남편이 누명을 쓰고 오게 가셨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도둑으로 누명을 썼습니다. 대감은 걱정 말라고 하며 여인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원님인 친구를 찾아갔죠. 여보게 저기 장터에서 구걸을 하고 사는 부부 알고 있는가 알다마다 그 남편이란 놈이 도둑질을 해서 오게 있네. 자네는 그들을 어찌하는가 대감은 부부와의 인연을 원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도둑일 리가 없네. 나를 믿고 풀어주게. 마냥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네. 다음날 원님은 대감의 말을 듣고 남편을 풀어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대감은 다시 그 부부가 살 수 있도록 작은 집도 하나 마련해 주었지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해했어요. 여보 대감님 덕분에 내가 풀려났고 이렇게 또 살게 됐구려. 오늘 저녁에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집에 못 올 것 같으니 대감님께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면 좋겠네. 여자는 남편이 나가자 대감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에 다녀가시라고 했어요. 대감은 기분이 좋아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대감은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들어오세요. 누추한 곳에 차린 것도 없지만 한 잔 드시지요. 여자는 대감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는 바느질거리를 꺼내서 바느질을 했어요. 대감은 여자의 바느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바느질하고 있는 옷감을 바라보았어요. 옷들은 장 안에서 떨어진 옷들을 모두 주워온 것처럼 보였어요. 바느질이 끝나야 말이라도 해볼 텐데. 대감은 혼자 술을 마시며 바느질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새벽 달기 울 때가 다 됐는데도 여자는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대감이 여자를 바라보니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대감이 보기에 여자의 눈물은 피눈물처럼 보였죠. 대감은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 속의 미인이로구나. 그림 속의 미인. 이후 부부는 대감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대요.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노모와 살고 있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혼례를 치를 나이가 지났지만 너무 가난해서 시집 올 처녀도 구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네 동무들은 모두 장가를 가서 아이가 둘, 셋씩 믿는데 너는 자식은커녕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걱정했어요. 걱정 마세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요. 노모의 걱정에도 나무꾼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 한 짐을 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일찍부터 일을 했더니 힘이 드네. 잠깐 쉬었다 갈까? 나무꾼은 산 속 계곡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지요. 어휴, 이제 얼마 후면 추석이네. 이제 얼마 후면 추석이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무꾼의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꾼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하네. 어? 누구냐? 누가 나를 따라하는 것이냐? 어? 누구냐? 누가 나를 따라하는 것이냐? 나무꾼은 나무 위를 올려다보기도 하고 계곡 물 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땅 속에서 남생이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뭐야? 남생이가 내 말을 따라했을 리는 없고 정말 이상하네. 나무꾼은 남생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생이가 나무꾼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남생이가 내 말을 따라했을 리는 없고 정말 이상하네. 나무꾼은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멍하니 앉아서 남생이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남생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너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느냐? 남생이는 고기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신기하구나. 그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갈래? 이번에도 남생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무꾼은 남생이를 들어 나무 지게에 올리고 집으로 갔어요. 나무꾼이 말하는 남생이를 가지고 왔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됐어요. 아이고, 저기 말하는 남생이 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 말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나는 이따가 또 가보려고요.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달걀이라도 들고 가야겠어요. 사람들은 남생이를 보기 위해 나무꾼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곡식을 들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집신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옷감을 들고 오기도 했어요. 남생이 덕분에 나무꾼의 집은 먹고 입을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남생아, 네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정말 고마워. 나무꾼은 이제 나무를 하는 대신 물에 가서 고기를 잡아 남생이에게 먹였어요. 말하는 남생이의 소문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마을의 원님에게도 퍼지게 되었어요. 원님은 하인을 시켜 나무꾼을 불러들였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남생이가 정말 말을 한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원님도 말하는 남생이를 보고는 아주 신기해했지요. 소문은 점점 퍼져서 앞마을, 뒷마을, 옆마을을 거쳐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임금님께서도 말하는 남생이를 보고 싶어 했어요. 나무꾼은 할 수 없이 남생이를 데리고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까지 가야 했어요. 시골 마을에서 궁궐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어가야 했죠. 드디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그래,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다. 어디 좀 보자. 그 말하는 남생이를... 나무꾼은 지게에서 남생이를 내리게 하고 임금님께 보여드렸어요. 어서 아무 말이나 해보거라. 어서 아무 말이나 해보거라. 임금님은 자기의 말을 따라하는 남생이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말을 따라한 것이냐? 지금 내 말을 따라한 것이냐? 임금님은 남생이를 보며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어요. 내가 이처럼 재미있는 일은 정말 오랜만이구나. 한참을 남생이와 이야기하던 임금님은 나무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무꾼에게 그 남생이를 팔라고 했어요. 나무꾼은 임금님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남생이는 제 것이 아닌데 어찌 제가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나에게 주기 싫다는 말이지. 아닙니다. 드리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제가 돈을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님은 나무꾼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 남생이를 그냥 나에게 주고 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먹이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나에게 주고 가거라. 나무꾼은 남생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집에 가려면 또 한 달을 걸어가야 하니까 너도 고생스럽겠다. 나랑 사는 것보다는 궁궐에 사는 게 훨씬 좋겠구나. 나무꾼은 임금님께 남생이를 드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었어요. 남생이와 함께 궁궐에 갈 때는 즐겁고 신이 났지만 혼자서 돌아가는 길은 쓸쓸하고 기운이 빠졌죠.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나무꾼이 살던 마을에 들어섰어요. 집을 나선 지 석 달 만에 돌아오게 된 나무꾼은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집은 보이지 않고 그 집터에는 커다란 기화집이 있는 거예요. 집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나무꾼은 지나가는 마을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저 어르신, 제가 한양에 다녀온 동안 제 어머니와 제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허, 이 사람이 먼 길을 오느라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구만. 자네가 임금님 만나러 한양 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기화집을 지어놓지 않았나. 어서 들어가 보게. 어머님은 집 안에 계시겠지. 나무꾼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넓은 대청마루에는 어머니가 앉아서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야, 네 말대로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는구나. 임금님께서 너 없는 동안 이렇게 좋은 집도 지어주시고 예쁜 색시도 구해주셨구나. 나무꾼은 말하는 남생이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아내를 효부로 만든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효자였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했지요. 여보, 어머님께서 점점 야유어 가시는 것 같네요.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아내가 상을 차려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께 드리는 상에는 간장의 보리밥만 있을 뿐이고 자기들이 먹는 상에는 생선과 고기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리는 밥상의 찬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부실하긴 뭐가 부실해요? 나이 들어서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소화도 안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얼마 후면 멀리 장사를 갔다가 서너 달은 있어야 집에 돌아올 형편이었거든요. 아내가 어머니를 더 구박할 것이 걱정된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남편은 누가 들을까 봐 조용조용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장터에서 들었는데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힘이 센 할머니들을 사가는 장사꾼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내는 깜짝 놀라하며 시어머니를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런 장사꾼이 어디 있겠어요? 늙은 할머니를 데려다가 뭐래요? 아니 뭐, 쓸모가 있으니까 데려가겠지요. 그런가요? 내가 장사 나가 있을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좀 포동포동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어요. 다음날 남편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 집에는 아내와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죠. 남편이 집을 떠나자 아내는 장터에 가서 고기와 생선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서 어머님께 드렸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너무 마르셨잖아요.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얘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음식이냐? 무슨 음식이라니요? 어머님 드시라고 제가 차렸어요. 어서 어서 많이 드세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뿐 아니라 보약까지 다려서는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음식과 보약을 먹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기운이 펄펄 났어요. 며느리가 고마웠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밭에 일을 나가면 집안일을 다 해놨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햇볕이 좋은 어느 날, 며느리는 마당에 곡식을 널어놓고 밭일을 나갔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쫙쫙 내렸어요. 며느리는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 생각에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당에 널어놓았던 곡식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 못 보셨어요? 응, 그거 내가 걷어서 빼놓았다. 어머님의 말을 듣고 광문을 열어보니 자루마다 곡식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자기를 도와주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게 뭐하러 일하셨어요? 얘야, 네가 날 위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데 내가 집에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고맙다, 아가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장사를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잘 있다, 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극진히 나를 대접하는지 세상에 없는 효부구나!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흐뭇해하며 미소를 짓고 아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미안해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정말 어머니가 포동포동해졌구려. 이제 장에 내다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장날에 내가 모시고 나가볼까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이 없어요? 힘도 세진 것 같으니 내다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여보, 어머님을 그냥 집에 계시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 없는 동안 어머님이 어찌나 저를 도와주시던지 제가 일이 반으로 줄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네, 어머님께 보약이라도 한 척 더 해드려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부는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십 꿀 이야기 옛날 황해도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마십은 배운 것 없고 가난했지만 예쁘고 똑똑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여보, 장에 가서 얼른 나무 팔고 올게요.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마십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달의 덩굴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산짐승이 덩굴에 걸렸나? 마십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젊은 도령이 덩굴 속에 누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보시오, 눈을 좀 떠보시오. 마십이 도령을 흔들어대자 눈을 잠깐 뜨더니 다시 감는 거예요. 마십은 서둘러 도끼로 덩굴을 잘라내고 도령을 업고 산을 내려왔어요. 여보, 여보, 어서 문 좀 열어봐요. 아내는 누군가를 업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등에 업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마십은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신없이 내려오느라고 지게와 도끼를 다 놓고 왔네요. 그럼요. 정신이 없으셨겠지요. 내일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요. 당신 고생 많으셨어요. 도령은 마십의 안방에 누워서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부부가 정성껏 돌본 지 며칠이 지나자 눈을 뜨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제 정신이 드시나 봅니다. 입은 옷을 보니 지체 높으신 분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벼랑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그 아래의 덩굴에 몸이 얽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은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어요. 며칠은 더 있어야 몸을 움직일 수 있겠네요. 좀 더 쉬세요. 마십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산짐승을 잡아 도령에게 먹이곤 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기운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도령은 몸이 건강해졌는데도 자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도령이 불편했지요. 여보, 저 도련님은 이제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자기 집에 안 가고 있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며칠 있으면 가겠지요. 아침이 되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마십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도령은 마십의 아내를 불렀어요. 저, 물 한 그릇 주세요. 아내가 물을 떠서 방에 가져다 주자 도령은 갑자기 아내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왜 저런 나무꾼과 살고 있습니까? 나랑 함께 갑시다. 나는 충청도 원님의 아들입니다. 마십의 아내는 화를 내며 손목을 뿌리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저에게는 제 남편뿐입니다. 도령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마십은 도령이 괘씸했어요. 배은 망덕한 녀석이네. 양반이면 다인가? 남의 마누라를 감히? 여보, 너무 성질내지 마세요. 이제 자기 집에 갔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아내가 이렇게 달래자 마십은 화를 가라앉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십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여보, 나왔어요. 부엌에 있나요? 부엌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내는 보이지 않고 방 안은 뒤죽박죽 난리가 나있었어요. 마십은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와 아내를 찾아다녔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여보! 아내를 부르며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모여서 수근거리는 아낙네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기 우리 마누라 못 봤어요? 집에도 없고 집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아낙네들은 자기들끼리 눈치만 보며 선뜻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마누라를 봤어요? 아이고, 저기 저 그러니까 그 원님 아들인가 하는 도령이 나졸들을 데리고 와서 끌고 가는 것 같던데요. 아낙네의 말을 듣고 마십은 몇 날 며칠을 달려 원님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마십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내 아내를 찾으러 왔어요! 내 아내를 찾으러 왔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도령은 문 밖으로 나왔죠. 무슨 소란이요? 당신 아내가 여기 있다고 누가 그럽디까? 내가 다 알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목숨을 구해준 대가가 이런 거란 말이요? 도령은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리다가 마십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마누라를 찾고 싶거든 바위 벼랑에 굴을 파서 여기 동원까지 들어오시오. 그럼 아내를 놓아주지. 도령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십이 다시 소리치며 아내를 부르자 나졸들이 나와서 마십을 내쫓아버렸죠. 마십은 도령의 말대로 바위 벼랑으로 가서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끼 하나로 굴을 파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십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 굴을 어떻게 팔 수 있단 말인가? 못 팔 건 뭐 있나? 한 백날쯤 받아보면 뚫리겠지. 그런데 정말 백일이 지나자 바위 벼랑에 굴이 뚫렸어요. 바로 그때 벼랑 위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굴 속으로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원님의 동원까지 굴러가는 게 아니겠어요? 마십은 바위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바위는 동원마당으로 굴러들어가고 거기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마십은 아내를 데리고 굴 속으로 다시 도망을 갔어요. 이 모습을 본 원님 아들도 부부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죠. 아니 정말 굴을 뚫었단 말이냐? 원님 아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것들이 어디 갔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겠다. 원님 아들은 마십과 그의 아내를 찾기 위해 굴 속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자 굴 속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원님 아들은 그만 그 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마십의 굴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나왔고 마십과 그의 아내는 그 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보석으로 만든 빵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을 잃고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죠. 엄마는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딸은 교만스러웠어요. 얘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돼 있으면 좋겠구나. 엄마, 나처럼 예쁜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만 보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자의 딸은 살고 있는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까지도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딸을 본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날마다 남자들은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며 줄을 섰어요. 하지만 딸은 아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결혼하려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일은 또 누가 오려나? 밤도 깊었으니 잠이나 자야겠어요. 날이 갈수록 더 교만해지는 딸을 보며 엄마는 걱정을 했어요. 엄마는 잠들어 있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무슨 꿈을 꾸길래 이렇게 예쁜 미소를 짓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엄마는 딸에게 지난밤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물었어요. 딸은 신이 나서 대답했죠. 네, 지난밤 꿈에 구리마차를 탄 남자가 와서 저에게 보석 반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와 성모님을 번갈아보고 있었어요. 그래, 정말 좋은 꿈인 것 같구나.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자 연마을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 보석 반지는 제 선물이에요. 남자를 바라보던 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에게 거절당한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죠. 내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사람 같던데 왜 거절을 하는 거니? 엄마, 그 정도 반지로 저에게 청혼을 하다니 불쾌하네요. 엄마는 그런 딸에게 걱정의 말을 하며 타일러 보았어요. 하지만 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엄마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이 아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끝내고 딸을 바라보니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 잠을 자면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엄마는 딸에게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물었어요. 네,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은으로 된 마차를 타고 저에게 와서 음목걸이와 음반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성모님보다도 저를 더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됐어요. 얘야,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교만하구나.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지. 엄마, 제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딸은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해질렵기 되자 좋은 가문의 귀족이 딸을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을 하면 당신은 이 나라 임금님과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기뻐하며 집안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귀족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런 좋은 집안 사람을 거절하면 어떡하니. 집안만 좋으면 뭘 해요. 나와 결혼하려면 재산도 많아야죠. 엄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딸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오늘 밤에도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엄마는 딸에게 지난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음... 말하지 않겠어요. 이야기해봐야 엄마는 또 저에게 교만하다며 걱정하실 거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이야기를 해봐. 그러자 딸은 지난 밤 꿈을 이야기했어요. 황금 마차를 탄 남자가 와서 황금 옷을 주었고 딸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눈물 지었지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멀리서 번쩍이는 마차가 보였어요. 마차는 모녀의 집을 향해서 오고 있었지요. 엄마가 언덕 위에 올라가 바라보니 마차가 세 대나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구리마차, 은마차, 황금마차였어요. 그뿐 아니라 시종과 한여까지 거느리고 있는 남자였어요. 엄마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자는 번쩍이는 황금 옷을 입고 마차에서 내렸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기 마차에 실려있는 금, 은, 보석은 모두 당신께 드릴 선물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딸은 꿈속에서 만났던 남자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남자는 딸에게 황금 드레스를 입혀주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 주었어요. 딸은 행복해하며 무척 기뻐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엄마, 이제 저는 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떠나겠어요. 딸이 떠나자 엄마는 딸이 행복하기를 기도했어요. 딸과 남자가 탄 황금마차는 깊은 숲속을 3일이나 달렸어요. 3일 밤낮을 달리고 나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동굴 속을 한참 달리고 나니 난쟁이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난쟁이들을 따라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임금님이 계셨죠. 임금님을 보게 된 딸은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젊고 멋진 남편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산과 나무들이 움직이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임금님, 나라의 입구인 동굴문을 커다란 바위가 막아버렸어요.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딸은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걱정 말라는 듯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주었지요. 걱정 말아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에요. 욕심 많은 딸은 번쩍이는 보석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먼 길을 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딸은 피곤하고 배가 고팠죠. 남편은 신하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딸은 번쩍이는 식탁으로 가서 번쩍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일을 어쩌면 좋아요? 식탁에 가득 차려진 화려한 음식들은 모두 금과 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딸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제가 먹을 수 있는 빵을 한 조각만 주세요. 남편이 명령을 하자 신하들은 줄지어 빵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신하는 금으로 만든 빵을, 두 번째 신하는 은으로 만든 빵을, 세 번째 신하는 구리로 만든 빵을, 그리고 그 뒤에 난쟁이들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빵을 들고 있었어요. 딸은 빵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런 것들 말고 밀로 만든 빵을 준비해 주세요. 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이 나라에 밀로 만들어진 빵은 없어요. 그제서야 딸은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왜 우는 것이요? 당신은 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석인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화를 내며 아내를 꾸짖었어요. 아내는 날마다 굶주리며 배고파했어요. 아름답던 아내는 점점 말라가고 아름다움도 사라져갔지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생각해서, 1년에 3일 동안은 바깥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아내는 그 3일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른 빵을 구걸하게 되었어요. 음악가의 기도 옛날 어느 마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살고 있었어요. 음악가는 늙고 병들고 가난했지요. 날씨도 춥고 배도 고픈데 갈 곳이 없구나. 음악가는 한참을 걷다가 길가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젊은 음악가였거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지요. 오늘은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을 드세요. 그럼 잠은 우리 집으로 와서 주무세요. 사람들은 음악가를 아주 좋아했어요. 모두들 자기 집에서 음악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음악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해도 식사를 부탁해도 다들 거절했죠. 음악가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늙고 병든 나를 오라는 곳은 어디에도 없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굶주린 배를 붙잡고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교회가 보였어요. 교회의 마당에는 성모님이 인자한 미소를 띄우고 계셨어요. 음악가는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성모님, 굶주리고 지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 음악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배도 고프지 않은 것 같고 슬픔도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음악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노래도 불렀죠.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와 연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모상이 음악가를 바라보더니 황금 구두 한짝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이것을 본 음악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성모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건가? 이 황금 구두를 팔면 빵도 사고 따뜻한 곳에서 잠도 잘 수 있겠지. 음악가는 성모상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황금 구두를 가지고 보석상으로 갔어요. 이 황금 구두를 팔겠어요. 보석상은 늙고 초라한 음악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당신 이거 어디서 훔친 거야? 훔치다니요. 이 구두는 성모님께서 주신 거예요. 훔치지 않았어요. 이 늙은이가 도둑질을 하고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군. 음악가는 보석상의 신고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도둑질한 것도 잘못이지만 성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음악가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음악가를 보려고 구경 나왔어요. 아이고, 사형을 당해도 싸지. 성모님의 구두를 훔치다니. 저 영감이 젊었을 때는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지만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영감은 당장 사형을 해야지요. 사람들은 늙은 음악가를 욕하며 비웃었어요.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음악가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성모님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악가는 성모상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연주를 했어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답고 슬픈 음악이었지요. 사람들도 음악에 빠져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성모상이 움직이더니 음악가 앞에 나머지 황금 구두 한 짝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성호를 긋고 모두들 기도를 했어요. 재판관도 구경꾼들도 음악가의 무죄를 믿게 되었고 성모님을 찬송하며 성가를 불렀어요. 여우와 사슴 옛날 아름다운 숲속 마을에 사이좋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 여우와 사슴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사슴아 어제는 별일 없었어? 뭘 하고 지냈어? 난 잘 있었지. 특별한 일은 없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둘은 매일 만나서 함께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은 슬픈 얼굴로 여우를 찾아갔어요. 여우야, 난 어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왜? 무슨 일이야? 어제 너랑 같이 놀고 집에 돌아가다가 글쎄 사냥꾼을 만났거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렸지 뭐야. 사냥꾼에게 잡힐까 봐 얼마나 놀랐던지. 겨우겨우 다시 도망을 가는데 이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빨리 달리질 못해서 정말 죽을 뻔했어. 사슴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우도 자기 이야기를 했지요. 사슴아, 나도 정말 이 짧은 다리 때문에 힘들어. 아니, 사냥꾼이 오는지 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너처럼 다리가 길면 고개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잖아. 이렇게 둘은 서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는 여우가 미소를 지으며 사슴을 바라보았어요. 사슴아, 지금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 내 말을 잘 들어봐. 너랑 나랑 다리를 바꿔보는 건 어때? 여우의 말을 듣고 사슴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더니 아주 신이 나서 대답했지요. 그래, 좋아. 넌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네 다리를 가진다면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 당장 하느님께 우리 다리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드려보자. 여우와 사슴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날, 여우와 사슴은 서로의 다리가 바뀌게 되었지요. 둘은 다리를 바꾸고 나서 기쁘고 신이 났어요. 여우는 긴 다리로 먼 곳까지 볼 수 있어서 기뻐했고, 사슴은 납작 엎드려 있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긴 다리가 생긴 여우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지요. 음, 오늘은 마을로 내려가서 닭을 잡아먹어 볼까? 저녁이 되자 여우는 마을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리며 닭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닭장으로 다가가서 긴 다리를 집어넣고 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슴의 발굽은 너무 뭉뚝해서 닭을 잡아챌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날카로운 발톱이 하나도 없네. 닭을 잡을 수가 없잖아. 한참 동안 닭장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고 움직여 보았지만, 닭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닭들이 꼬꼬댁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났어요. 여우는 재빨리 다리를 빼고 숲속으로 다시 도망갔지요. 아휴, 배도 고프고 어떡하지? 이 다리를 가지고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뭘 먹고 살지? 한편 사슴은 짧아진 다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냥꾼이 날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으면 되니까. 이제 천천히 여유롭게 다녀볼까? 숲속을 거닐던 사슴은 배가 고파졌어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다리가 너무 짧아서 나뭇잎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 어떡하지?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나뭇잎을 따먹지? 사슴은 나뭇잎을 먹으려고 뛰어보기도 하고 돌 위에 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다리가 너무 짧아서 나뭇잎을 따먹을 수가 없었죠. 어휴, 내 다리는 정말 길었는데 이러다 굶어 죽겠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슴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었지요. 사슴아, 어디 있어? 나야, 여우. 사슴은 고개를 들고 여우를 보았어요. 여우는 사슴을 바라보며 머뭇거렸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네 다리가 길어서 좋긴 한데 발굽 소리도 너무 크고 또 발굽도 뭉뚝해서 닭을 잡을 수가 없어.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사슴은 여우의 표정을 살피더니 용기를 냈어요. 여우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다시 다리를 바꾸면 어떨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렇게 하자. 나도 좋아. 그럼 우리 빨리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자. 여우와 사슴은 원래 자기 다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얼마 후, 여우는 다시 짧은 다리와 뾰족한 발톱을 갖게 되었어요. 짧고 뾰족한 발톱으로 살금살금 걷고 재빨리 먹이를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사슴도 다시 긴 다리와 뭉뚝한 발굽을 갖게 되었어요. 긴 다리로 높이 달린 나뭇잎도 실컷 따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여우와 사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커다란 장갑 흰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지요. 아이고, 날씨가 정말 추워졌구나. 너무 추워서 오래 걷지는 못하겠다. 멍멍아, 어서 들어가야겠어. 어서 가자.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만 장갑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숲속에 살고 있던 생쥐가 바닥에 떨어진 장갑을 보았어요. 아, 추운데 정말 잘 됐네. 여기서 살아야지. 생쥐는 장갑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장갑 속은 따뜻하고 포근했지요. 생쥐는 장갑 속에서 세근세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추위에 덜덜 떨며 펄짝펄짝 뛰어다니던 개구리가 장갑을 발견했어요. 장갑 속에 누가 살고 있나요? 네, 생쥐가 살고 있어요. 누구세요? 나는 볼짝볼짝 개구리야. 내가 장갑 속으로 들어가도 될까? 개구리가 장갑 속으로 들어가자 생쥐는 안으로 조금 들어갔지요. 이렇게 해서 생쥐와 개구리가 장갑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생쥐와 개구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장갑 속에 누가 살고 있나요? 나는 달리기 잘하는 토끼예요. 네, 생쥐와 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토끼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장갑 속에는 생쥐, 개구리, 토끼가 살게 되었어요. 생쥐와 개구리는 조금씩 더 안으로 들어갔지요. 밖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지만 장갑 안은 따뜻했어요. 밖에 또 누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누가 왔나요? 네, 저는 멋쟁이 여우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여우도 장갑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장갑 속은 더 따뜻해졌어요. 이제 생쥐, 개구리, 토끼, 여우 모두 내 시대였어요. 고마워요. 밖은 정말 추워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여우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장갑을 두드렸어요. 안에 누가 있나요? 저는 회색 털을 가진 늑대예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장갑 안에 있던 동물들은 안으로 조금씩 더 들어갔어요. 이제 장갑 안에는 다섯이 됐지요. 동물들은 사이좋게 엎드려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안 오겠지요? 누가 또 오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또 오나 봐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또 왔나요? 나는 뚱뚱보 멧돼지예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뚱뚱보가 들어오면 너무 좁을 텐데 어떡하지? 우리가 엎드려 있지 말고 앉아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멧돼지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장갑 안은 꽉 찼어요. 동물들은 서로서로 꼭 붙어서 앉아 있었죠. 그때 땅이 흔들리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땅이 울리지요? 아니야. 설마 또 누가 오는 건 아니겠지? 이제 정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동물들은 장갑 안이 너무 좁아서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이번엔 느림보 곰이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장갑 입구에 있던 멧돼지가 곰을 보았어요. 여기는 너무 좁아서 못 들어와요.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조금씩만 옆으로 움직여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은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장갑은 곧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장갑 안에는 생쥐, 개구리, 토끼, 여우, 늑대, 멧돼지, 곰까지 일곱이 되었어요. 동물들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할아버지가 장갑 한 짝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지요. 멍멍아, 내 장갑이 없구나. 주머니에도 없고 어디다 흘렸을까.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장갑을 찾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앞장서서 냄새를 맡으며 먼저 뛰어가고 있었죠. 한참을 가자 할아버지의 장갑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갑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강아지는 장갑을 보고 크게 지저댔어요. 장갑 안에 있던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좋아요. 장갑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강아지랑 찾으러 왔나 봐요. 동물들은 놀라서 허둥지둥댔어요. 빨리빨리 밖으로 나가자. 곰, 멧돼지, 늑대, 여우, 토끼, 개구리, 생쥐는 밖으로 뛰어나가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장갑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강아지의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도 장갑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 그래. 내가 장갑을 찾았구나. 잘했다. 잘했어. 할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장갑을 찾아 들고 강아지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로사리아의 기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여보, 우리에게 예쁜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는 아이가 없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부부는 고민 끝에 옆마을에 사는 가난한 집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했어요. 아가야, 이제부터 어니의 이름은 로사린도란다. 부부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딸의 이름은 로사리아라고 지었어요. 두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뿐 아니라 항상 함께 붙어다니며 사이가 아주 좋았지요. 오빠, 오늘도 나랑 같이 놀 거지? 당연하지.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남매는 이렇게 사이가 좋았지만 부부는 자기가 낳은 딸이 데려다 키운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싫었어요. 여보, 이제 로사리아도 열다섯 살이 됐는데 저 아이들을 좀 떼어놔야 하지 않겠어요? 로사리아는 부모님이 오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부모님들은 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실까? 내가 어머님께 여쭤보고 갈 테니까 오빠 먼저 가 있어. 로사리아는 오빠와 교회의 성모상 앞에서 만나기로 한 후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네 오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옆마을에 사는 가난뱅이 집에서 데려다 키웠어. 이제 성인이 됐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생각이야.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로사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빠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로사리아는 울면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가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오빠에게 모두 전했어요. 로사리아, 우리가 헤어지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 둘은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로사리아는 오빠가 떠나자 큰 슬픔에 잠겼어요.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목줄을 쥐고 로사린드를 위해 기도했지요. 로사린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아가 보았어요. 부모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집안에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볼게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로사린드는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단 생각에 점점 지쳐갔죠. 그러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산속을 걷다가 커다란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한참을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사린드는 조금 더 들어가 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로사린드는 노인을 만나게 되자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노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어요. 걱정 말거라.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잘 될 것이야. 로사린드는 노인과 함께 동굴 속에 살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로사리아와 약속한 시간이 며칠 남지 않게 되었어요. 로사린드는 슬픈 표정으로 노인에게 의논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해결해 줄 것이야. 로사린드는 노인의 위로에도 슬픔과 걱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로사린드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로사린드는 산 꼭대기 바위에 올라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용서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로사린드가 뛰어내리려고 할 그때였어요. 노인이 나타나서 로사린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세 개의 반지를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 반지를 잘 가지고 있거라.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로사리아의 집으로 가거라.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노인이 준 반지는 신비한 반지였어요. 첫 번째 반지는 200미터를 밝혀주는 반지였고요. 두 번째 반지는 400미터를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지는 어두운 밤도 환한 나처럼 밝혀주는 반지였지요. 로사린드는 노인이 준 옷을 입고 반지를 가지고 로사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로사리아의 집 하인은 로사린드를 보자 거지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 아가씨가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재워주는 거예요. 하인은 로사린드를 더러운 닭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로사린드는 닭장 안에서 노인이 준 첫 번째 반지를 끼웠어요. 그러자 하인은 깜짝 놀라며 그 사실을 로사리아의 어머니께 전했지요. 로사리아의 엄마는 로사린드를 찾아갔어요. 아휴 여보시오, 우리 딸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반지를 나에게 팔지 않겠어요? 로사린드는 반지를 그냥 주겠으니 딸의 발을 한 번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더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죠. 로사리아의 엄마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밤이 되자 로사린드는 두 번째 반지를 꼈어요. 그러자 온 사방이 더 밝게 빛났죠. 하인은 다시 주인 마님께 전했어요. 아이고, 마님! 마님! 어제 보았던 반지보다 훨씬 더 좋은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로사리아의 엄마는 다시 로사린드를 찾아가서 반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이 반지도 그냥 드릴게요. 따님의 무릎을 한 번 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룻밤을 더 묵어가게 해주세요. 로사리아의 엄마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날 밤이 되자 로사린드는 세 번째 반지를 꼈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 신비한 모습을 보고 로사리아의 엄마는 로사린드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그 반지를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는 필요 없어요. 반지를 드릴 테니 따님의 방에서 하룻밤을 재워주세요. 로사리아의 엄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을 앞둔 딸의 방에서 재워주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반지가 너무나 탐이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로사린드는 로사리아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는 로사리아가 벗어놓은 옷들이 있었죠. 그 옷들 중에서 작은 바지를 가지고 다시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갔어요. 노인은 이번엔 마법의 지팡이를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로사리아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라. 로사린드가 그 지팡이를 손에 쥐자 금빛 마차와 하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멋진 옷을 입게 되었죠. 누가 보아도 로사린드는 부자로 보였어요. 한편 로사리아의 집에서는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제 식사를 끝낸 후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손님들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로사린드에게도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하라고 했죠. 로사린드는 노인이 알려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언제나 세 마리의 개를 데리고 사냥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귀여운 토끼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개에는 토끼의 발을 만졌더니 토끼가 도망을 갔어요. 두 번째 개에는 토끼의 무릎을 만졌더니 이번에도 도망을 갔죠. 세 번째 개에는 토끼의 털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지금도 그 토끼 털을 가지고 있어요. 로사린드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로사리아의 작은 바지를 펼쳐 보였어요. 로사리아는 바지를 펼쳐 보인 사람이 로사린드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결혼식에 온 손님들과 신랑은 모두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로사리아의 부모님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로사린드와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어요. 로사린드는 로사리아와 함께 동굴에 사는 노인을 만나러 찾아갔어요. 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노인은 로사리아가 매일 묵주 기도를 들여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었나 봐요. 로사리아와 로사린드는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울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도깨비 덕에 벼슬 얻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글만 읽으며 살고 있는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는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생활이 궁핍했어요. 과거 시험이라도 붙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선비는 학식은 높았지만 과거를 볼 때마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비에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시험에 척척 붙곤 했죠. 어느 날 연마을에 사는 서생도 선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이런 팔자가 다 있단 말이냐. 선생은 떨어지고 학생들만 과거에 척척 붙으니 망신스러워서 이제 가르치는 것도 못하겠구나. 선비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밤은 깊고 잠은 안 오고. 선비는 산책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이라 마을은 어둡고 캄캄했어요. 선비는 여기저기를 느릿느릿 걷고 있었죠. 그러다가 발길에 무엇인가 채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휴 여기 뭐가 있나 돌멩이가 있는 건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선비는 손으로 더듬더듬 더듬어 보았어요. 네모난 곳이 궤짝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뭐가 들어 있나 선비는 궤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 궤짝을 흔들어 보니 안에 무엇인가 들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궤짝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억지로 뜯어 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궤짝 속에 책 한 권이라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넣어놨을까 선비는 책을 펴고 읽어 보았어요. 그런데 선비가 책을 읽을 때마다 바깥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대답을 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선비는 다시 책을 읽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또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예, 예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대답 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밖에 누가 왔느냐? 선비는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방문 앞에는 머리에 뿌리 달린 도깨비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마당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선비는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도깨비가 선비를 보며 인사를 했어요. 주인님,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예, 원하는 것이... 저는 그저... 벼슬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비가 말을 마치자 대장 도깨비는 마당에 있는 다른 도깨비들에게 소리쳤어요. 안 그래도 조정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사리사용만 챙기고 있다고 하는구나. 조정으로 가자! 대장 도깨비의 명령에 다른 모든 도깨비들은 모두 우르르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인지 바깥에서는 말 달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선비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선비님! 누가 날 찾아왔나? 선비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가마꾼들이 가마를 가지고 선비를 모시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 나를 무슨 일로 데리러 왔단 말이냐?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선비님을 모시고 오란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조정에 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자 신하들과 가마꾼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선비님이 안 가시면 저희는 죽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조정으로 들어갔어요. 선비가 조정에 들어가자 지체 높은 양반들이 선비를 반겼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누구에게 매를 맞은 것처럼 얼굴이며 몸 여기저기가 멍들고 상처가 나 있었어요. 우리가 학식 높은 선비를 몰라봤습니다. 벼슬 한 자리 해 주셔야겠습니다. 벼슬이라니요? 저는 그저 존에서 글이나 읽었을 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어젯밤에 저희가 선비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단 말씀입니까? 양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양반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이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벼슬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는 도깨비 덕에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어요. 선비는 벼슬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 내가 도깨비 덕에 벼슬 자리에 올랐지만 언제 또 욕심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한참을 생각하던 선비는 도깨비를 불러들였던 책과 괴짝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어질고 인자한 양반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은혜 갚은 황새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댁이 있었어요. 날씨가 더워지자 양반댁 가족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산속으로 놀러갔어요. 오랜만에 산에서 들살이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구나. 나와 활쏘기 시합을 한번 해보겠느냐. 예, 좋습니다. 부자는 즐거워하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울창한 숲에 들어가니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에 기분이 더 좋아졌죠. 부자는 활쏘기도 하고 계곡물에 몸을 씻기도 하며 놀았어요. 한참을 놀다가 아버지는 바위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황새가 이리저리 날개짓을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황새가 저 나무 위에 집을 지어 놓았나 보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아버지는 일어나서 나무 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황새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 있던 활을 집어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구렁이는 화살을 맞고 바로 아래로 떨어졌죠. 여봐라, 저기 구렁이를 가져다 치우거라. 하이는 구렁이를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 치우거라. 하이는 구렁이를 묻으려고 둘러보다가 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강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치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됐네 뭐. 양반 가족들은 이렇게 산에서 며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바깥에서는 장사꾼들이 왔는지 물건 파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무슨 장사가 왔는지 한 번 나가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하녀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나갔다 들어왔어요. 마님, 생선 장사가 왔는데요. 장어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럼 가서 한 마리 사 오너라. 안 그래도 대감님께서 더위에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 보이는데 몸보신을 해드려야겠구나. 하녀는 나가서 장어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장어를 푹 구워서 장어탕을 만들었죠. 저녁이 되자 장어탕을 상에 올려서 가지고 왔어요. 여보, 어서 드세요. 장어가 아주 크고 좋더라고요. 고맙네. 양반은 수저를 들어 장어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릇 안에 생선 가시 같은 것이 보였죠. 가시가 잘 안 발라졌나. 젓가락을 들어 가시를 들어보니 그건 가시가 아니라 바로 화살촉이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자기가 구렁이를 향해 쏘았던 그 화살촉이었어요. 양반은 놀라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봐라, 이 장어탕을 먹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족들은 아버지가 소리치자 저녁을 먹다 말고 모두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드시고 나면 먹으려고 저희는 아직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 장어탕을 아무도 먹지 말고 당장 내다 버리거라. 하인들은 장어탕을 모두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양반의 몸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뿐 아니라 답답하다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잘 가던 그 숲에 나를 데려다 주거라. 죽더라도 내가 좋아하던 그 바위 위에서 죽고 싶구나. 가족들은 아버지를 업고 산으로 가서 숲속 바위에 눕혀들였어요. 바위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아버지는 문득 서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새가 집을 지어놓았던 그 나무를 향해 소리쳤어요. 보거라, 황새야. 내가 네 새끼를 살려주고 나는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러자 황새가 날아오더니 양반의 온몸을 콕콕 쪼는 게 아니겠어요? 황새가 긴 부리로 콕콕 쪼아주자 양반은 아프기는커녕 몸이 아주 시원했어요. 이제 숨 쉬는 것도 편안하구나. 양반은 한참을 황새가 쪼아대자 갑자기 배탈이 난 것처럼 배가 살살 아팠어요. 양반은 벌떡 일어나서 나무 아래에다 똥을 쌌어요. 그런데 양반이 싸놓은 똥 속에 구렁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이게 무엇이냐? 구렁이가 눈에 멍이 들어서 죽어 있구나. 황새가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자기 새끼를 살려줬다고 나를 살려줬어. 알고 보니 황새가 양반의 온몸을 쪼았던 것은 구렁이를 잡으려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양반은 황새 덕분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글을 잘 쓰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는 하루 종일 책을 보며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서 먹고 살기도 어려웠지요. 글 공부를 해서 남의 납채서나 써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고 있다니. 납채서란 홀래를 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선비는 자기의 처지가 한심했어요. 어차피 어디를 가나 먹고 살기 어렵긴 마찬가지일 테니 세상 구경이나 떠나야겠다. 선비는 마을을 떠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세상 구경을 하다 보니 다른 공부도 하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묵어갈 곳을 찾아보았어요. 그래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선비는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바로 정승댁이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지요. 들어온 손님을 내쫓을 순 없지요. 정승댁에서는 하룻밤 묵어가라고 허락은 했지만 얼굴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선비는 집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 물어보았지요. 제가 함부로 주인 댁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괜히 잘못 말씀드렸다가 큰일 나죠. 하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선비는 무슨 일이 있는지 더욱 궁금했어요. 선비는 자기가 직접 물어보겠다며 정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인은 양반의 말에 거역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승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승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뭐가 궁금해서 내 방까지 찾아왔습니까? 이에 집 안에 들어오니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는 마치 자기가 뭔가를 볼 줄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정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홀례를 하려고 신랑 집에서 납채서만 받아오면 그 납채서가 다 터지니 이를 어쩝니까? 글쎄, 납채서가 아홉 번이나 터졌단 말입니다. 오늘도 또 납채서가 터져서 홀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선비는 정승에게 걱정 말라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제가 정승댁을 도와드리려고 발길이 이쪽으로 왔나 봅니다. 선비는 납채서를 쓰는 일로 밥을 먹고 살았던 터라 납채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하셔야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지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따님의 애군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러니 잔치하기 전에 빨간 치마에 초록저고리를 입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빙빙 돌며 활개를 펼치고 춤을 추십시오. 또한 신랑집에서 납채서를 가지고 올 때 꼭 붉은 천으로 싸서 오라고 이르십시오. 정승은 양반 체면에 딸을 지붕 위에서 춤추게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다음날 정승의 딸은 선비의 마을대로 빨간 치마에 초록저고리를 입고 기와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활개를 펼치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내렸어요. 이 모습을 납채서를 가지고 오던 신랑이 멀리서 보게 되었어요. 저기를 보거라! 신부 집에 불이 난 것이 아니냐? 신랑의 눈에는 빨간 치마는 불살로 보였고 초록저고리는 불꽃으로 보였거든요. 깜짝 놀란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신부 집에 도착하니 불이 나기는커녕 잔치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랑이 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자 정승은 놀라서 달려나갔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까? 예, 제가 멀리서 보니 집에 빨간 불과 초록 불꽃이 보여서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덕분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신랑은 품 안에서 납채서를 싼 붉은 천을 꺼냈어요. 정승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천을 풀어보았어요. 안 터졌구나! 안 터졌어! 납채서가 안 터졌어! 정승은 기뻐하며 신랑 집에서 받은 납채서에 답장을 써서 신랑에게 다시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의 혼례는 무사히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신부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붉은 치마와 자손을 뜻하는 초록 저고리를 입게 되었대요. 나그네에게 공덕 쌓고 받은 복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이웃이 있었어요. 두 집 내외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형편도 비슷했죠. 그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는데 두 집 다 아들 하나만을 낳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두 집 다 아들만 하나 두었으니 이 아이들을 형제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좋죠. 좋아요. 의 형제를 맺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 집 안은 가족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한 집 안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다른 한 집 안은 점점 더 가난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형편이 점점 기울어 가던 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웃집에서는 떠나간 집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해 주었죠.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형제가 있으니 잊으면 안 된다. 알겠어요. 제가 꼭 커서 형제를 찾을게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자라서 장가 갈 나이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들의 혼처를 찾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참한 아가씨들을 선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혼인을 미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친형처럼 지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친구를 찾고 나서 혼인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보겠단 거냐. 괜히 고생만 하지. 부모님의 걱정에도 아들은 형제를 꼭 찾아보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들은 괴나리 보쯤을 꾸려서 집을 나섰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를 찾으러 여기저기 발길이 닿는 곳으로 정처 없이 다녔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서 자기도 하고 남의 집 사랑채에서 자기도 했죠. 이 마을에는 주막도 보이지 않네.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신세를 져야 할까? 총각은 마을에 있는 집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부잣집으로 보이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하인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집은 혼자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3대 독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적하던 집 안에 손님이 오자 무척 반겨주었어요. 어서 오시게, 시장할 테니 밥부터 먹게나. 시어머니는 하인을 시켜서 상을 차려오게 했어요. 총각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귀여운 남자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3대 독자, 어서 오너라. 손님이 오셨으니 인사를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는 아주 똘똘해 보였어요. 예이야, 오늘은 손님과 함께 사랑해서 자거라. 글 읽는 것도 잊지 말고. 네, 할머니. 총각은 아이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글을 읽고 총각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틀린 부분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아주 영리한 아이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밖을 보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이고, 비가 저렇게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루 더 있다가 내일 가게나. 하룻밤 묵어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이틀이나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비를 막고 자네가 가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우리 손자, 그리나 더 가르쳐 주고 가게나. 어제 들어보니 글을 많이 읽은 것 같던데.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룻밤 더 그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총각에게 노잣돈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이틀 밤이나 묵었다 가는 것도 감사한데 노잣돈까지 주시다니요. 어른이 주는 돈이니 밖에 우리 집에서 묵었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는 것이니 불편해하지 말게. 종각은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의형제를 찾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종각은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기가 찾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물었어요. 응, 저기 새로 지은 기와집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 마을로 들어온 김씨라는 사람들 집인데. 아이 그래, 그 사람들이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살다가 돈을 벌어서 저렇게 집을 지었지. 종각은 노인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총각을 붙잡았어요. 아, 여보게 젊은이. 그 집에 가지 말게. 그 집이 지금 초상이 났네.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장가를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들어 죽었다네. 죽은 지 이제 3일 됐네. 총각은 친구가 죽었다는 말에 울며 불며 의형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기가 김씨 어르신 집이 맞습니까? 20여 년 전에 이웃집 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집 아들이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 그래. 총각은 어르신들께 절을 올리고 죽은 친구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르신들은 할 수 없이 빈소로 안내해 주었지요. 총각은 빈소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울다 지친 총각은 그만 빈소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총각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네 왔는가? 내가 죽어서라도 자네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네. 총각은 친구의 손을 잡고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친구의 손을 잡고 보니 그 옆에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총각이 이틀 밤이나 신세를 지고 노잣돈까지 받아서 왔던 그 집 손자였어요. 여보기 친구, 옆에 아이는 누구인가? 내가 죽고 나서 맡은 일이 공역을 앓다가 죽은 아이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이라네. 이 아이는 내가 첫 번째로 데려가는 아이네. 총각은 깜짝 놀라며 친구에게 사정했어요. 여보기 친구, 그 아이는 내가 신세를 진 집안의 아이네. 제발 살려주게 해, 부탁이네. 늙은 할머니와 청상과부가 된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집이라네. 친구는 총각의 말을 듣고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알겠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네. 총각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봤지만 친구는 보이지 않았죠. 총각은 정신을 차리고 어르신을 뵈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죽은 아이를 어떻게 만났다는 건가? 안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정신 산란하게 하지 말고 그만 가보게. 총각은 서둘러 꿈속에서 만난 친구의 말을 했어요. 어르신, 친구가 어릴 때 붉은 비단으로 된 상자 안에 책을 한 권 넣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 안에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을 저에게 주시지요. 어르신은 무언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 듯 벽장을 열고 뒤적였어요. 그리고 오래된 붉은 비단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어보니 책이 한 권 들어있었어요. 어르신이 책장을 넘겨보니 정말 약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약봉지를 총각에게 주었어요. 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총각은 대답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제가 친구에게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안 되네, 아무리 의형제를 맺은 친구라고 해도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된 여자를 어찌 만난단 말인가. 어르신, 친구가 꼭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춘 부장은 할 수 없이 며느리의 방으로 총각을 데리고 갔어요. 총각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구의 아내는 놀라며 벌떡 일어났죠. 놀라지 마십시오. 친구가 당신에게 옥지환을 주지 못하고 떠나서 안이 됐다고 합니다. 저기 서랍 안에 비단으로 쌓아놨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내가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 비단에 쌓인 옷가락지가 있었어요. 총각은 꿈에서 만난 친구의 부탁도 들어줬으니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며 서둘러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준 약을 들고 아이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총각은 서둘러 친구에게 받은 약을 아이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숨을 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우리 손주가 살았네, 살았어. 고맙네, 고마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번엔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재산의 반을 총각에게 주었대요. 지혜로운 여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의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고기 팔러 장에 다녀올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라. 네, 엄마. 빨리 다녀오세요. 여자는 매일같이 배에서 잡은 물고기를 받아서 장에 내다 팔았죠. 장에 나가는 배를 타려면 빨리 서둘러야 했어요. 아휴, 배 놓치기 전에 어서 가자. 여자는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면서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에 나가는 배를 타려고 터둘러 나갔지만 배는 이미 떠나고 말았어요. 아휴, 어쩌면 좋아요. 장에 못 가면 이 생선은 다 버리게 되는데 어디, 어디 나가는 배 없나요? 여자는 두리번거리며 배를 찾아보았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할머니가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이봐요, 애기 엄마. 저기 원님이 타고 있는 배가 있는데 좀 있으면 그 배가 장에 나간다고 하던데. 원님이 탄 배를 우리가 어떻게 타요? 괜히 그랬다가 혼나려고요? 그때 원님이 타고 있는 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자는 생선이 가득 들어있는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는 원님이 타고 있는 배로 뛰어갔어요. 원님, 원님, 저도, 저도 좀 태워주세요. 같이 가요. 원님은 뛰어오는 여자를 보자 배를 멈추고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배 싸공은 원님의 명령이라 듣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 고마, 고맙습니다. 여자는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니, 네가 감히 원님과 함께 배를 타려고 왔단 말이냐? 배 싸공이 여자에게 호통을 쳤지만 여자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배를 타고 장에 못 나가면 여기 이 생선들은 다 버려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밥을 굶어야 합니다. 그러니 배를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말에 원님은 미소를 지으며 배에 올라타라고 손짓을 했어요. 여자는 배에 올라타서는 언제 그렇게 씩씩하게 말했냐는 듯이 수줍어서 고개도 들지 못했죠. 내가 배를 태워줬으니 자네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네. 원님은 여자와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자는 수줍어하면서도 말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웠어요. 어느덧 배는 장터에 다다랐지요. 자네가 함께 배를 타고 와서 심심하지 않게 잘 왔네. 원님이 배에서 내리려 하는데 멀리서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는 싸우며 원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원님은 배에서 내렸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여자는 원님의 뒤에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난리들이냐? 예, 원님. 그러니까요. 우리 집 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날마다 족제비가 내려오길래 제가 그 족제비를 잡으려고 틀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족제비를 잡았지요. 그런데 제 족제비를 저 앞집 개가 와서 물고 갔습니다. 뒷집 남자의 말에 앞집 남자가 지지 않고 나섰어요. 아, 원님. 원님. 그러니까요. 그 족제비를 우리 개가 물고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집 족제비가 맞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님은 둘 다 맞는 이야기 같았어요. 뒷집 남자가 족제비 틀을 놓아서 잡았으니 뒷집에 족제비 같기도 하고 앞집의 개가 그 족제비를 물고 갔으니 앞집에 족제비 같기도 했거든요. 원님, 이 족제비가 누구의 것입니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원님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원님의 뒤에 있던 여자가 원님을 바라보았어요. 원님, 판결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내일 하시지요. 원님은 여자의 말대로 판결은 내일 할 테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고는 두 사람을 보냈어요. 원님과 둘만이 남게 되자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원님, 그 판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뒷집 사람이 틀을 놓아서 족제비가 잡혔고 그 족제비를 앞집 개가 물고 갔지요. 뒷집 사람은 족제비의 털을 보고 틀을 놓은 것이니 털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앞집 개는 족제비의 고기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니 고기는 앞집에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구나! 참으로 지혜롭구나! 원님은 여자의 판결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왕자의 황금 머리카락 옛날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나이가 많은 임금님과 왕비가 살았어요. 임금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셋이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나이 많은 임금님보다 왕비님이 먼저 떠났으니 말이오. 신하와 백성들은 혼자 남은 임금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은 곧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신하와 가족들은 새 왕비를 너무 빨리 맞이했다고 생각했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중 막내 왕자는 젊은 왕비를 잘 따르고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궁궐에 잔치가 있을 때면 항상 왕비 옆에서 가까이 있었죠. 임금은 그런 왕비와 왕자를 질투했어요. 여보시오 왕비, 막내왕자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으니 주의하세요. 임금님, 막내왕자는 이제 열일곱 살이에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왕비는 임금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임금의 질투는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임금은 왕비를 죽일 계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임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궁궐요리사를 불러들였어요. 여봐라, 산에 가서 독버섯 세 개를 가지고 오너라. 그것을 요리해서 왕비에게 먹이거라. 그런데 문 밖에서 임금의 말하는 소리를 막내왕자가 듣게 되었어요. 그날 밤 왕자는 왕비와 함께 궁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왕자는 나무 위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니 멀리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죠. 왕비와 왕자는 그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그곳에는 자기들이 살았던 궁궐만한 집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집이 산속에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서 보고 올 테니 잠깐 기다리세요. 왕자가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가 살펴보니 집 안에는 한여 한 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왕자는 밖으로 나가 왕비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왕자와 왕비를 본 한여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서 도망가세요. 여기는 도둑들의 소굴이에요. 저는 이웃나라에서 잡혀온 공주예요. 한여의 말에도 왕자는 겁내지 않았어요. 나는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들이 몰려들어왔어요. 도둑들은 왕자를 보자 칼을 꺼내들었죠. 왕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디서 온 것들이냐. 도둑들은 왕자를 비웃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왕자는 겁내지 않고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아직 내 소문을 못 들었구나. 나는 너희 같은 좀도둑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인데 내가 너희의 두목이 되어주려고 왔으니 영광으로 알아야지. 도둑의 두목은 기가 막혔어요. 자기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두목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가 두목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할 텐데. 왕자와 도둑 두목은 결투를 했어요. 한참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왕자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죠. 도둑은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너무 지쳐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당신처럼 끈질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내가 졌으니 당신이 우리의 두목이오. 도둑은 왕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배고프고 지쳐있던 도둑들은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 왕자는 궁궐에서 가지고 온 독버섯을 꺼내 도둑들에게 주었어요. 이 귀한 버섯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잘 먹겠습니다. 도둑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독버섯을 먹어 치웠어요. 그러더니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제 그 커다란 집에는 왕비와 왕자 그리고 이웃나라 공주만이 남게 되었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나라로 가겠어요. 다음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중병이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공주는 인사를 하고 자기 나라로 떠나갔어요. 이제 왕비와 왕자 둘이서 살게 되었고 둘은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다가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어요. 왕비와 왕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동굴 안은 무척 넓었어요. 동굴 안을 걷다 보니까 방들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 방문이 있어요. 제가 열어볼게요. 왕자가 첫 번째 방문을 열자 안에는 무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부엌이었어요. 부엌에는 음식들이 끓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방문을 열자 포근한 침대가 보였죠.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 음식도 있고 침대도 있으니 며칠 쉬다 갈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많이 걸었더니 배도 고프고 피곤하구나. 왕비와 왕자는 동굴 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왕자는 사냥을 다녀오겠다며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왕자가 나가고 나서 다른 방의 문이 열리더니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왕비에게 다가갔죠.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누, 누구세요? 나는 이 동굴의 주인이요. 내 아내가 돼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당신에게는 평생 아름다움을 주겠어요. 하지만 왕자가 이곳에 있는 건 안 돼요. 왕자의 지혜와 용기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니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왕비는 거인이 평생 아름다움을 주겠단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왕자에게 위험이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왕자는 자기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럴 순 없어요. 어서 가세요. 이날 이후부터 거인은 왕자가 없을 때면 날마다 왕비를 찾아와서 왕비를 힘들게 했어요. 지친 왕비는 거인에게 대답을 하고 말았죠. 알겠어요. 내가 왕자의 머리카락을 가져다 줄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왕비는 왕자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왕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깜짝 놀란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제가 죽기를 바라신 건가요? 바로 그때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왕자를 한 손에 들고는 멀리 던져버렸죠. 왕자는 산속 깊은 곳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왕자는 산속을 헤매이다가 마음 착한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 부부는 왕자를 돌보아 주었죠. 몇 날 며칠이 지나 왕자의 건강은 좋아졌어요. 왕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웃나라 공주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왕자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을 헤매이며 겨우겨우 이웃나라의 공주를 찾아갔어요. 공주는 너무나 변해버린 왕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눈을 고쳐줄게요. 공주의 손이 왕자의 눈을 만지자 정말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왕자는 공주의 궁궐에서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뿐 아니라 황금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게 되었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거인과 왕비를 찾으러 그 동굴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내가 꼭 다시 돌아오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왕자는 공주와 인사를 하고 동굴로 찾아가 보았어요. 동굴 안에는 왕비와 거인이 함께 살고 있었죠. 왕자는 거인을 한 번에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왕비는 참아 죽일 수가 없었죠.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서 가세요. 가서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사세요. 왕자는 공주와 약속했던 대로 다시 공주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주와 결혼을 하고 자기를 돌봐준 부부를 찾아서 큰 상을 내려주었어요.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할머니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산골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부자집에서 하인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옆집에 살고 있는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알다시피 내가 평생을 이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기 바닷가 마을 부자집에서 하인을 구한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아가씨는 평상시에도 할머니를 잘 도와주었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산골마을이 아닌 다른 곳을 가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도움으로 바닷가 부자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부자집에서는 할머니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님, 제가 비록 아픔 보지 못하지만 요리도 잘하고 옷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집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하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요리에 쓰일 소금물을 길러 바다에 나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처음으로 걸어보는 바닷가 모래사장은 아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행복해하며 걸었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북소리 같은데 정말 멋진 북소리구나. 할머니는 처음 들어보는 파도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렸어요. 파도가 바위와 산호초에 부딪히며 둥둥 하고 소리를 낼 때마다 더욱 즐거웠어요. 할머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였죠. 그러더니 지팡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고 팔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신이 나서 춤을 추던 할머니는 파도 소리가 잠잠해지자 멈추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던 거야? 소금물을 가지러 왔다는 것도 잊고, 이러고 있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할머니는 정신없이 바닷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늦고 말았죠.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잘못 들였나 보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일찍 서두르겠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사과하면서도 바닷가의 북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도 할머니는 바닷가에 물을 길러나갔어요. 바다의 북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지칠 때까지 춤을 추다 보니 어제보다도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집에 돌아갔지만 주인마님은 크게 화가 나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오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할머니는 주인마님의 호통에도 바다의 북소리가 생각나서 행복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바닷가에만 나가면 항상 늦게 돌아왔죠. 주인마님은 막내 하인을 불러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바닷가에 물 길러 가면 따라가 보거라. 거기에서 뭘 하는지 알아보거라.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가 바닷가로 나가자 막내 하인은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할머니는 신이 나서 춤을 추듯이 걷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닷가 근처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던져놓고는 춤을 추는 게 아니겠어요? 저 할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막내 아이는 한참 동안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집으로 뛰어갔어요. 마님! 마님!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뭘 하는지 알아왔어요. 글쎄, 바둣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지 뭐예요? 어찌나 우습게 춤을 추는지 몰라요. 주인마님은 막내 하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안타까웠지요. 얼마 후 할머니가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네, 바다의 북소리가 듣기 좋던가? 예? 할머니는 갑자기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일찍 돌아오게, 춤도 너무 오래 추면 힘이 든다네. 주인마님은 할머니를 걱정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바다의 북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행복한 춤을 출 수 있었어요. 여자들의 성격 옛날 이스라엘 땅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죠. 노아의 딸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온 동네에 소문나 있었어요. 노아의 딸은 누구와 결혼할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좋은 아가씨가 아무하고나 하겠어요? 대단한 사람과 하겠죠. 하여간 어떤 신랑을 만날지 궁금하네요.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노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멀리서 흰 말을 탄 청년이 노아의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년은 노아의 집으로 들어가 인사를 했어요. 올바른 분이시여 아름다운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노아는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사내는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가? 청년은 질문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어요. 나는 자기의 포도밭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딸을 주고 싶지 않네. 먼저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은 뒤 다시 오게. 청년은 노아의 말을 듣고 인사를 한 뒤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검은 말을 타고 노아의 집을 향해 오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올바른 분이시여 지혜롭고 마음 착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노아는 청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자네는 포도밭에 포도를 다 심었는가? 네, 저는 포도밭에 포도를 다 심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자네는 앞으로 살아갈 집을 지었는가? 청년은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나는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네. 청년은 노아의 말을 새겨 듣고 인사를 한 뒤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엔 갈색 말을 타고 온 씩씩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말에서 내린 청년은 노아에게 인사를 했어요. 올바른 분이시오,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노아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는가? 예, 저는 포도나무 심는 일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집은 지었는가? 네, 저는 집도 지어 놨습니다. 청년의 대답에 노아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는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청년은 노아의 딸과 함께 갈색 말을 타고 떠났어요. 결혼식이 지난 어느 날 노아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흰 말을 타고 왔던 청년이었어요. 올바른 분이시오, 저는 밭에 포도나무도 심고 제가 살 집도 지어 놓았습니다. 이제 따님과 결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어쩌면 좋아요? 노아의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 있었어요. 노아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까웠지요. 바로 그때 뜰에 메어 있던 당나귀가 예쁜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노아는 그 아가씨를 청년과 결혼시켜 주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축하 잔치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청년은 아가씨와 함께 흰 말을 타고 떠났어요.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검은 말을 타고 왔었던 청년이 다시 노아를 찾아왔어요. 올바른 분이시오, 포도밭에 포도나무도 심어 놓았고 제가 살아갈 집도 지어 놓고 왔습니다. 이제 따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노아의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집에 없었지요. 노아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청년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때 앞마당에 있던 개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노아는 그 아가씨와 청년을 결혼시켜 주었어요.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결혼 잔치가 열렸고 그 다음 날 청년은 아가씨와 함께 검은 말을 타고 떠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세 가지 성격의 여자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첫 번째 여자는 노아의 딸처럼 아름답고 지혜롭고 마음 착한 여자이고요. 두 번째 여자는 당나귀처럼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게으른 여자이고요. 세 번째 여자는 개처럼 사납고 시끄러운 여자라고 해요.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집도 없어서 천막을 치고 살았죠. 저 녀석이 내 바람의 길목에 천막을 쳐놨네. 저놈의 천막을 날려버려야겠어. 북쪽 바람은 길을 막고 있는 소년의 천막을 싫어했어요. 바람이 불자 소년은 커다란 통나무를 들고 왔어요.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통나무로 막고 춥지 않게 불을 떼야지. 소년은 이렇게 힘도 세고 지혜로운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쪽 바람은 소년이 천막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천막 안에 불을 꺼버렸어요. 천막 안은 금세 꽁꽁 얼어붙을 것처럼 추워졌어요. 이제 여기서 살지 못하겠지. 당장 다른 곳으로 가버리겠지. 천막으로 돌아온 소년은 나뭇가지와 돌로 불을 피워서 천막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북쪽 바람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든 소년을 이곳에서 내쫓고 싶었어요. 북쪽 바람은 눈보라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눈보라야, 저기 내 바닷가에 있는 천막 보이지? 그 천막은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네가 눈보라를 일으켜서 날 좀 도와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눈보라가 말을 마치자 땅 위인은 흰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어요. 하하하, 이제 저 녀석도 어쩔 수 없겠지. 뗄감도 없고 쥐를 막아줄 두꺼운 담요도 없으니까. 소년의 천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눈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소년은 노래를 부르며 천막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보라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딜 가는 거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지.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가면 춥지 않아? 그리고 내가 거세게 불면 네 몸은 아프잖아. 그래도 괜찮아? 소년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북쪽 바람은 소년이 없는 틈을 타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천막 안에는 작은 통나무 하나에만 불이 붙어 있었어요. 두꺼운 담요도 보이지 않고 두꺼운 옷도 보이지 않았어요. 북쪽 바람이 천막 안을 천천히 살피고 있을 그때 소년은 고기를 잡아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막 안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소년은 북쪽 바람을 보며 반겨주었어요. 추워서 꽁꽁 얼어붙었네. 내가 얼른 춥지 않게 해줄게. 소년은 한쪽 구석에 쌓아두었던 뗄감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웠어요. 이리로 와서 앉아. 그런데 그 뗄감은 어디서 가지고 왔어? 여기 작은 통나무 하나밖에 없었잖아. 뗄감은 많이 있어.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거든. 소년은 천막 안이 따뜻하도록 계속해서 불을 뗐죠. 북쪽 바람은 불을 끄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길은 더 커져만 갔어요. 북쪽 바람은 답답했어요. 뗄감은 언제 다 타니? 걱정 마. 뗄감이 다 타면 더 넣으면 되고 모자라면 도끼로 뗄감을 해오면 되거든. 소년의 말을 듣고 바람은 도끼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네가 망가뜨려도 괜찮아. 도끼도 많이 있어. 그리고 여기 털옷도 많이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녔던 거야? 난 춥지 않으니까. 북쪽 바람은 천막 안이 더워지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얄미운 소년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요. 네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면 네가 먹을 것이 없도록 다 얼려버릴 거야. 소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그때는 남쪽으로 가면 돼. 북쪽 바람은 더 심술이 나고 화가 났어요. 바람의 몸집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천막에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빙산이 다가오자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막 안의 불은 모두 꺼져버렸어요. 소년은 망치를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북쪽 바람아 이제 나를 잘 봐. 소년은 망치로 조금씩 빙산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망치질을 계속하자 빙산은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어요. 북쪽 바람도 더 이상 소년을 괴롭힐 수가 없었고요. 너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 내가 떠날게. 그동안 널 괴롭혀서 미안해. 북쪽 바람은 소년에게 사과를 하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악마를 이긴 엄마 옛날 어느 마을에 딸과 단둘이서 살고 있는 모녀가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였죠. 마을 청년들은 모두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청년들은 날마다 딸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흠, 자네는 부족한 것이 많아. 내 딸과 결혼하려면 집안도 좋고 성실하고 인물도 좋아야 한다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지. 어머니는 마을 청년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웃마을에까지도 아가씨의 아름다움은 소문이 났어요. 아가씨를 한 번이라도 본 청년들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죠. 그중 아론이란 청년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본 적은 없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그으려보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론은 강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아론의 꿈속에는 아름다운 신부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 젊은이! 날 좀 도와주게! 아론은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론은 강가로 가보았어요. 강물 속에는 악마가 손과 발이 묶인 채 가라앉아 있었죠. 이 악마는 사실 아름다운 처녀의 소문을 듣고 처녀와 결혼을 하려고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었던 어머니가 악마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악마를 묶어 강물에 던져버렸거든요. 아론은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거기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나는 악마인데 나쁜 사람 때문에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악마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론은 돌아서서 가려 했어요. 그러자 악마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나는 나쁜 악마가 아니에요. 착한 악마예요. 당신이 날 도와주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게요. 아론은 악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악마가 자기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 소원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꿈속에서 본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믿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악마는 아론이 좋아하는 여자가 입을 벌리면 자기가 그 여자의 입안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아론이 나타나 기도를 해주고 나면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겠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그 여자의 은인이니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당신 오른손에 있는 묵주를 풀어서 물에 세 번만 넣었다가 빼면 돼요. 아론은 묵주를 강물에 넣었다가 뺐어요. 그러자 악마는 강 바닥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으니 약속대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악마는 자기를 강 바닥에 가두어버린 모녀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처녀를 결혼시킨 후 괴물 같은 아이들을 열 명쯤 낳게 해서 마음고생을 시키고 싶었죠. 악마는 아론을 데리고 모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에 가보니 처녀는 나무 그늘에서 야자 열매 껍질을 까고 있었어요. 당신이 꿈속에서 본 처녀가 저 사람이 맞지? 아론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기 꿈속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아가씨였던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셔. 내가 얘기했듯이 처녀가 입을 벌리면 입속으로 뛰어갈 것이니 기다리고 계셔요. 한참이 지나자 나무 그늘에서 일을 하던 처녀는 피곤했던지 하품을 했어요. 그 순간 악마는 재빨리 처녀의 입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처녀는 갑자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아파서 소리치는 처녀의 소릴 듣고 엄마가 달려갔어요. 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가 아픈 게야? 배가, 배가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처녀는 온몸을 떨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아가, 내 딸아, 죽으면 안 된다.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아론은 점잖은 표정으로 처녀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따님을 살려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처녀의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저는 돈이나 물건은 필요 없어요.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론의 말에 처녀의 엄마는 망설이며 아론을 바라보았어요. 잘생기고 성실해 보이는 아론의 모습을 보고 처녀의 엄마는 대답해 주었어요. 네, 내 딸만 살려주면 당신을 사위로 맞이하겠어요. 아론은 처녀를 안아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팔을 붙잡은 후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죠. 처녀는 고통스럽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런 처녀의 모습을 보자 아론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론은 진지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힘껏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거라. 아론의 소리에 뱃속에 있던 악마는 힘없이 비틀거리며 처녀의 입 밖으로 나왔어요. 악마의 모습을 본 처녀의 엄마는 화가 났죠. 아니, 넌 악마가 아니냐? 강바닥에 묶어서 버렸는데 어떻게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야? 아론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악마를 강물 속에 버린 것이 당신들이었습니까? 예, 이 나쁜 악마가 내 딸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던 묵주로 이놈을 묶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녀의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묵주를 악마의 목에 걸었어요. 묵주가 목에 걸린 악마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아론은 모녀와 함께 악마를 꽁꽁 묶어서 강가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을 매달아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처녀의 엄마는 아론에게 무척 고마워했죠. 아론은 자기의 소원대로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